네 객슨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 일어난 누구 난 어디가나 나 같은 놈 어디 없을건 어디가나 혼자라면 어떡해 어디가나 약간 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 어디가나 혼자라면 어색해 난 어딜가나 어 특이하다고 어디가나 이제 객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뭐냐 그 그 두물어 이런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래퍼가 두물어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래퍼